시어머니가 집으로 간 지 3시간 후 급하게 은정씨가 가게를 나섭니다. 한창 손님이 몰린 시간인데 더 급한 일이 있나 봅니다.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흐르는 집안. 은정씨가 빠른 솜씨로 몇 가지 반찬을 만듭니다. 시어머니를 설득할 때까지 책 잡힐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. 그런데. 시어머니의 주특기가 또 나왔습니다. 언제나처럼 약을 가지고 달려가는 은정씨. 그런데 며느리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는데요. 식당에서 실패한 며느리 잡기를 이번에는 확실히 할 모양입니다. 사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. 극단으로 치닫는 시어머니. 하지만 은정씨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데요. 어머니와 아내. 그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했던 병태씨지만. 이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. 그만 좀 해라. 자기가 젖어야지. 아버지도 안 계신데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? 난 안 불쌍해. 나도 힘들다고. 언제까지 어머니 돈 돈 돈 그렇게 막 쓰시는데 받아줄 거야? 받아주다니.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. 아버지 계시데도 엄마 원래 저렇게 썼었어 돈을. 지금 아버님 안 계시잖아. 그리고 당신이 아버님하고 똑같아? 너 정말 독하다. 빨리 엄마한테 가서 빌어. 내가 왜 빌어? 내가 뭐 잘못했는데? 당신이나 어머니는 똑같아. 내가 저기... 남편마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은정씨의 속은 터질 것 같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정씨는 현금 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. 어제 사건으로 그녀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? 결국 시어머니가 달라던 돈을 인출하는데요. 돈 찾으시는 거예요? 네. 솔직히...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. 시어머니한테 돈을 또 드리자니... 아, 끝이 없을 것 같고. 또 안 드리자니 제가 마음이 안 편해요. 그래도 일단은 찾으려고요. 딱히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찾아놓으려는 겁니다. 하... 늦은 밤 은정씨가 혼자서 식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남편이 식당에 나오지 않았는데요. 평상시 자주 자리를 비우지만 그래도 밤 시간엔 여자 혼자 위험하다고 식당을 지켰던 병태씨. 고부 갈등이 이젠 부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걸까요? 결국 문 닫는 시간까지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.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 은정씨.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행여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. 그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. 아, 당신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? 나 혼자 얼마나 바빴는지 알아? 이거... 나 애기 좀 하자. 심각한 표정의 병태씨. 아내에게 털어놓긴 했지만 병태씨는 친구의 배신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. 무슨 일이신가요? 아! 아니, 남편이... 아, 보증서가 지금 8천만 원... 아... 이렇게... 아... 네... 아... going on...